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3월의 종로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소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무팀을 꾸렸는데요. 24시간 비상체제 및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선별진료소를 찾아주세요. 이외에도 확진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지폐 밀집지역과 동물판매업소 등의 시설에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3월 개강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커지셨을 텐데요. 관내 대학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꼼꼼히 체크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좋은 도시에는 공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종로구에서는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송현동 숲과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과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송현동은 경복궁, 창덕궁, 종묘를 잇는 조선시대 궁중문화의 중요한 공간이었고 북촌, 세종마을, 인사동 등이 인접해 있어 문화예술이 접목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문화예술 공간의 유지도 좋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숲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공원이 조성되면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도심 속에 허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주민이 찾기 쉬운 곳에 탁 트인 열린 숲과 문화공간이 생긴다면 벌써부터 두근두근 기분 좋아지는데요. 송현동이 숲과 문화공원으로 변신하는 날까지 주민 여러분이 함께 관심으로 응원해 주세요. 종로구는 작년 12월부터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속가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친환경 인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10대 인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종이를 쓸 것, 자투리 종이를 줄일 것, 흑백 인쇄를 원칙으로 할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월간 종로사랑 역시 친환경 인쇄 지침을 적용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종로구, 정말 대단합니다. 배움에 목마른 종로구민이라면 모두 주목! 종로구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꿈꾸는 교육도시 종로를 추진합니다. 종로구는 학교와 마을, 학부모가 함께 교육 공동체를 조성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체력을 위한 운동고 체력 업 프로젝트! 미래의 직업을 고민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어린이, 청소년들과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365 종로 창의버스까지 정말 다양하죠?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평생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생각하는 인문학 특강, 건강상식을 위한 건강아카데미, 건축교양학교와 아빠요리교실 등의 실용 강좌들까지 주민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속 시원하게 달래실 수 있겠죠? 배움에 열정이 있는 주민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주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로구의 소식을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로구의 유익한 소식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바로 종로구청 카카오톡 플러스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종로구청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 클릭하면 보다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종로사랑지 역시 잊지 마세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종로구에서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위생관리로 확산 방지에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